어? 왔나? 왔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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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왜 이제 오셨습니까, 선배님들? 아니, 잠깐만! 그 총이야? 왜 이제 오셨습니까, 선배님들? 배고팠는데! 얘들아, 근데 진짜 놀라지 마! 왜요?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정말 많이 가져왔어 너무 배고팠어요, 선배님들! 무서워! 너무 배고팠어요 무서워, 짐을 같이 좀 옮기자 더 와달라고 왔어요 우리 약간 더 무거워서 그러는데 우리 약간 더 무거워서 그러는데